현재 부산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오전 9시를 전후해 대부분 그치겠고요.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요. 주말인 내일은 가을이 더 깊어지는 걸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아직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비의 강도는 강하지 않은데요. 앞으로 부산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 이 시각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남해가 18도, 양산과 울산이 1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4도, 합천과 진주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기온도 더 내려가면서 특히 아침과 저녁으로 부쩍 서늘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